여기 동부 청소년문화의 집 건강관리정부센터 청년공관 오르군 2019년 청소년들의 문화복지공관과 청년창업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중지를 위한 취지로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앞으로 이 공간은 양평군 청소년의 문화여가공관과 청년들의 창업을 돕기 위한 공간 동부권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복합문화복지시설로 거듭날 것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고 다음 곳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러분 나와 중요한 방식으로 전망에 계세요 여기 elements Weldon 열심히 проблем으로 Lindaro 고용 vier 하나 셋 그랬어요 mars 이슬